안녕하세요. 오늘도 케이팝에 들어갈 상큼한 소스를 전해드리는 케이팝 소스의 비타민 꼬부기입니다. 오늘은 갓 수확한 레몬처럼 상큼 그 자체가 기대되는 데뷔 임박 걸그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벌써부터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플레디스 걸스, 아니 이젠 정식 명칭으로 데뷔하는 프리스틴입니다. 프리스틴이라는 이름은 밝고 선명하다는 뜻의 결점 없는 힘을 결합해 밝게 빛나는 각자의 매력을 하나로 모아 최고의 스타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미 데뷔 전부터 플레디스 걸스로 유명했던 프리스틴은 로아, 결경, 은우, 유하, 나영, 시연, 레나, 예하나, 성연, 카일라로 구성된 10인조 걸그룹인데요. 비주얼 탑재는 기본에 작곡, 랩메이킹, 심지어 안무 제작까지 가능해 개개인의 프로듀싱 능력이 기대되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데뷔 전부터 소속세 선배의 커버곡 피처링에 참여한 걸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멤버들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곳은 바로 처음 선보인 무대에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리더 임나영과 비주얼센터 주결경이 IOI의 멤버가 되며 대중들에게 실력과 비주얼 모두 인정받게 됐는데요. 임나영과 주결경의 IOI 활동 중에도 다른 멤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플레디스 걸스 공연을 통해 인지도를 쌓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브이라이브, 유튜브 등으로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한 뒤 드디어 대망의 3월 15일 자정! 첫 미니앨범인 하이 프리스틴의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선보이며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애프터스쿨 이후 잠잠했던 플레디스의 걸그룹 개보를 잇기 위해 데뷔 전부터 많은 활동을 해온 프리스틴! 2017년 상반기에 있을 많은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상큼한 소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